세월이 가면 사람도 그렇게 늙지만 할 수 없다고 내가 14살에 만났어 89이고 할아버지는 98 아버지 좋아요? 얼만큼 좋아요? 아니 무서워 연세 같은 게 있는데 주사를 못 맞아 아무것도 안 뭐야 원장님들은 좀 아프지 않게 잘 해달라고 그랬지 나이 원수야 그 전에 기운이 그렇게 좋던 게 기운이 없었어 너는 할머니 같아 저요 망치 병원에 갔다가 뭐? 병원에 못 가면 다 해줘 있어? 전화 좀 했는데 이제 뭐 뭐? 죄송합니다 못해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버님 앞으로 잘 할게요 응 약사람까지 하루비 잔다고요? 응 난 밥은 누구 해줘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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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c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